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젊은 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던 그 시절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대한민국은 이제 없는 겁니다. 다들 그냥 몸을 숙이고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일체 뭐죠? 생업과 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공익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가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게 오늘의 칼럼에 가장 많이 읽은 게 선데이 칼럼에 무너지는 민주주의 살리는 길 외무부 장관 지내고 서울대에 의해 정치학과 교수로 계신 윤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민주주의 살리는 길 이게 무슨 좋은 걸 실은 나이가 들어가면 윤영관이죠. 필자가 성인이 되어 꿈꾸었던 악몽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북한 주민이 되어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의 감시 체제에 헤매던 꿈이었다. 소수라치게 놀라 잠을 깼던 기억이 난다. 70년대 초 유신 독재 시절 학생운동과 관련해 경찰에 쫓겨다니는 기억과 중첩되기도 한다. 투사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존재로 기반이 됐다. 대부분의 국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남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도체에서 권위주의 표플리트에 득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급기야는 민주주의 모금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글이 나온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한 마디도 언급 안 한 것 있죠. 아예 윤년간 여러분들 전 교수의 거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의 처한 상황인 겁니다. 아무도 나라가 침략당했지만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기는커녕 목소리 한 번 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남이 싸워주기를 바라지 누구도 뭡니까. 무너지는 민주주의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더라도 아무나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원로들조차도 어떤 이야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주저리주저리 그런 많이 써놓은 겁니다. 미국 상황은 한국 정치에 상당한 심리와 심리적 영향을 미쳤던 건데 뭐 개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선거 부정 문제를 한 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의도적 무시를 하는 겁니다. 2024년에는 세계 인구 41%가 살고 있는 사시국객 선거가 있고 11월 5일에는 미국 대선인데 전 세계도를 불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의 바람이 폭풍으로 변할지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손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죽은 겁니다. 그냥 지식사회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양심도 죽고 윤리도 죽고 도덕도 죽은 겁니다. 누구도 자기 나라가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심각함을 느끼고 자기 자리에서 뭔가 백돌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칼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의도적으로 뭡니까 최근 저세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과거처럼 군부쿠테타를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 당선된 잠재적 독재자리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무것도 뭡니까 쓸데없는 거래인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다 헛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사회가 된 겁니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체제의 근간이 허물어져 내리는데 누구도 여러분들 그것을 관여해 가지고 큰 기여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칼럼이나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않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까 뭐죠 이런 민족을 왜가 누가 이런 희생하고 헌신하겠냐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게 무슨 글을 썼나 기대를 보고 봤죠.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업의 현장도 떠났고 아이들도 다 컸고 전 외무부 장관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이름들 정치학과 이런 교수도 지냈고 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만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가 되어 가는 건데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비겁합니다. 윤년간 교수를 여러분 쿡 찍어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돼 버렸냐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